이곳은 마닐라를 대표하는 유적지 인트라무로스입니다. 16세기에 스페인이 세운 성체도시로 필리핀 속 작은 유럽으로 불렸던 곳입니다. 여기 인트라무로스는 필리핀이 스페인의 신민지 시절에 스페인이 여기를 점령을 다하고 본고지로 사용을 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자체가 그냥 작은 스페인! 성 안에는 총독의 궁전과 성당, 대학 등이 세워졌는데요. 그 중 하나가 필리핀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인 마닐라 대성당입니다. 인기 있는 버스킹 장소죠. 음악이 있는 곳이면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춰지더라고요. 음악이입니다. 좋은 회사 jeg인, 좋은 회사. 감사합니다. Hello Isa. 안녕하세요, 성명은 Xiong. 안녕, Xiong. Great meeting you. I'll fix mine, thanks. 일어나. WOW. 이 노래는 무엇일까요? 아직 시작하는 건가요? 저는 노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가 될 것 같아요 아마 4,5년 전에 근데 지금 저는 노래가 될 것 같아요 노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노래가 될 것 같아요 음악하는 동지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이런 버스커들이 되게 많거든요 나와있는 버스커들의 마음은 다 똑같네요 아 참 파이팅! 예스! 예스! 제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코리안 드러머 오케이 네 같이 play? 당연하죠 오케이? 네 같이 할 수 있다는데 제가 그러면 뭐라도 하나 마인스루먼트 임프로바이스 이걸로 잘라나? 굴러다니는 동을 하나 주워왔는데 소리가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그의 생활이 고려다니는 동을 하나 주워왔 equals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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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 하늘은 그야말로 눈이 부시네요 코론섬은 크고 작은 50여개의 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해양스포츠를 즐기는 배낭여행자들에겐 성지와 같은 곳이랍니다 수심에 따라 달라지는 아름다운 물빛으로 세계 10대 뷰에 선정되기도 했죠 마니아들 사이에서 엄청 유명한 섬이에요 일단 물이 너무 부팔해서 꼭 한번 오고 싶어하는 그런 곳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바라보기만 해도 좋은 곳 사방이 배로 둘러싸인 선착장 한가운데가 시장입니다 시장 입구 딱 들어서자마자 생선의 그 향이 확 납니다 코론섬은 필리핀의 황금어장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데요 바로 앞이 바다라 그런지 생선의 선도가 다르더라고요 고향에게 생선을 맡기는 가게도 있네요 여전히 가게도 이곳에 있는 숙소에 있는 필리핀의 황금에 대해 소금을 만들어 주세요 고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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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시작! 바이바이! 고기는 이렇게 구움을 마시죠! 해가 지면 바다로 나갔던 배들이 하나, 둘 돌아오는데요. 어디서 오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다이빙할 때 위험하니까 이 줄을 잡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생명줄이네 생명줄 자신이 직접 찍은 영상이라네요 물속에서 숨을 쉬지 않고 잠수하는 프리다이빙 물이 맑고 수심이 적당한 코르네 바다는 프리다이빙을 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답니다 희귀한 수중생물들을 만나는 행운도 코르네 바다라면 가능하죠 프리다이빙은 숨조차 쉬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고요한 스포츠랍니다